자 이번 스케줄은 여러분 좀 큽니다 장비 육성승급 4개 그리고 루비뽑기 3연타 그리고 합성 11연타 어 상당히 좀 큽니다 좋은거 하나 나와야되요 하나만 나와야겠습니까 두개 세개 나와야죠 합성 먼저 아니 승급 먼저 출발합니다 투구 먼저 승급 갈게요 육성 승급 땅 땅 땅 투구가 타이즈가 되는 마술 자 첩타 타이즈 아 예 뭐 그 그래요 뭐 액땜일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잘나오긴 힘들죠 두번째 투구 승급 자 두번째 좋은거 나올겁니다 땅땅 자 두번째는 좋은거 나올 예예 자 여러분들 뭐 그래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개정도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재료쓰시구요 세개부터 좋은거 나오면 됩니다 한국사람 뭡니까 삼세판 아닙니까 세번째판 승급 갑니다 무사 승급 자 띵 똥 딱 좋은거 나올거예요 이런식으로 좋은거 나오지 않네요 네 일단은 뭐 육성 승급에서 뭐 여러분 좋은거 나와서 뭐하겠습니까 앗살이 좋은거 안나오는게 나아 왜냐면은 7성 올려야되기 때문에 어 애매한거 나온것보다 확실하게 이런거 나온게 좋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자 네번째 가빠 드래곤 가빠 승급 땅 똥 띵 똥 똥 자아 뭐 여러분들 뭐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성 장비를 무조건 착용하시는게 좋기때문에 이건 다 재료로 쓰시는게 좋아요 진짜로 아니야 아님 말고 자 합성갈게요 자 일단은 4성 합성이랑이요 네 어 5성 합성이랑이요 네 그리고 6성 합성까지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성 합성 먼저 갈게요 갑니다 4성 합성 먼저 자 아칸 아론 아론 아칸 먼저 합성 갈게요 자 아론이랑 아칸 아칸 음 음 뇰논논논 요ery 자 그래요 여러분нуть¡ 합성 뭐 처음에 gotta soon 좋은거 나오면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은 클럽 사람 아닌거 하나 나오구요 그 다음부터 사람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미 나미 합성 남이 나미 자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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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축하 드립니다 신사왕 니황 잘 요즘 니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니황 이에요 약간주춤하긴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니황이야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리키 세 번째 어??? 합성에서 네이첼 있다!! 합성에서 네이첼여 어 합성에서 네이첼여imiento 와아~~ 합성에서 레이첼~~ 무빙초심~~ 역시 무빙의 그녀! 레이! 그리고! 어.. 그.. 어.. 첼붙였어? 레이첼! 어.. 이야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아 레이첼 나왔네요 아아~~ 레이첼~~ 아~~ 이거 뭐냐 왼떡이냐 갑자기 이게~~ 어 합성에서 레이첼 4성 합성에서 와아~~ 자아~~ 이따 레이첼 하나 뽑았기 때문에 뭐 이미 선반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쭉쭉 갈게요 자 네 번째입니까 4성 합성 갈게요 스컬이랑 로토 로토랑 스컬입니다 합성 자아~~ 로토랑 스컬~~ 말파이2~~ 자 사람아닌거 나오다가 한 마리에 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자 말파 아칸 자아 그리고 자스 해피 해피 자스 합성 자스랑 해피 해피랑 자스는 누구~~ 사라사라 웨이브 여왕 사라 까지 아하 일단은 네 사라 문 다 썼나요? 코코 용 용 코코 합성 용이랑 코코 코코랑 용 누굽니까 또 한 번 네 황~~ 이거 왜이럽니까 이거 왜이래요 아하~~ 왜이래요 니아 두 마리에 레이첼 한 마리에 4성 합성에서 이러면 여러분들 어떱니까 와~~ 니황~~ 아직까지는 건재해요 니황 자 그다음에는 이제는 5성 합성으로 갈게요 자 웬디 카론 카론 웬디 출발합니다 웬디 카론 카론 웬디 5성 합성 자 5성 합성에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자 첫판부터 좋아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 풍현까지 축하드립니다 풍현은 뭐 36정도까지는 초월해도 뭐 아깝지 않은 영웅이에요 요즘엔 좀 초월 안하긴 한데 음 뭐 그래도 뭐 그래도 어 리랑 루시 루시랑 리 5성 합성 자 리랑 루시에요 와~~ 축하 드립니다 네 후반용 영웅 아수라 수라수라 아수라까지 이득입니다 나중에 아수라 써야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루시랑 룩 갈게요 루시룩 룩 루시 5성 합성 자 루시랑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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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무빙의 그녀 레이 합성합니다 레이랑 유리 유리 무빙의 동물레완동물까지 무빙의 애완동물 레오 축하드립니다 무빙의 애완동물이죠 레오 태오말고 레오죠 레오 그래요 일요일 공성해서 써야죠 칼이 없으면 흐흐흐 레오 역시 인연이 깊습니다 저랑 좋은거랑 고이 육성 합성 마지막 갑니다 좋은 조래기 고인 확인 마지막 합성입니다 키가 너무 작네요 아아아아아 Vere마 추hhhh 진만물이 안녕 어 레이첼 좋아 자